예 가사가 어디서 나오려나요? 첫 가사 한번 보여주실래요? 아하 그러네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그동안 나는 뭐랬나 이렇게 쉬운 걸 나도 박사를 좀 딸걸 이렇게 쉬운 걸 그동안 나는 뭐랬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컨트롤 C 컨트롤 구글 번역기기 컨트롤 C 컨트롤 멤버 유지 구글 번역기 컨트롤 C 컨트롤 멤버 유지 구글 번역기 아 근데 노래 참 정말 와 같긴 하는데 이런 노래 부를 때 겁나지 않으세요? 정말 집에 갑자기 누가 문 두드리고 들어온다거나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제가 운동을 하면서 수배밖에 안 당겨봤거든요. 감옥을 아직 못 가봤어요.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뭐 고소나 고발을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니죠? 요즘에 대통령실이 열심히 제발 안 들어오길 바라고 있죠 그럼요 그럼요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노래도 부르시고 또 촛불집회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.